아멘 지난 주일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이 시간에는 우리 오래전에 연합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사역하셨고요 또 2004년도에 산상수련의 강사로 오신 바 있으신 우리 손원배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시 한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명령이에요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복정하셔야죠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필수사항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명령이라는 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요 전쟁터를 예로 든다면 총탄이 빗발쳐요 소대장이 명령합니다 자기 대원들에게 돌격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종아리 빗발치는데 종아리 빗발치는데 부상당할 수 있는데 죽을 수 있는데 우리가 명령 앞에 설 때는 항상 갈림길에서 기도해요 갈림길 복정할 것인가 불 복정할 것인가 그렇죠 제3의 선택의 여지는 없어요 복정할 것인가 불 복정할 것인가 전쟁터에서 자기 지휘관의 명령에 불 복정하면 총살감입니다 명령에 복정하여 뛰쳐나가야 돼요 청아리에 맞는 한이 있어도 복정해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살고요 승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만은 소대장의 명령 정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창조자이신 오늘 이 예배와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분의 명령입니다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제가 모태신앙인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60여 년 동안 살아왔어요 제가 잘 알아요 저 자신이 그랬으니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엄한 명령을 성도님들이 상당히 경시해요 무시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기도하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를 한국에 귀국하는 일정까지 바꾸셔가지고 제가 잠시 방문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기 원하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시면 마지막 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내가 기도하라고 했는데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라고 했는데요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갈림길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선택하셨나요 복종을 선택하셨나요 불복종을 선택하셨나요 둘 중에 하나예요 복종을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연합교회가 살 것입니다 불복종하시면 계속 죽을 것이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요 당외에 여러분 전체에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하라고 두 번째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쉬지 않고 기도하실 수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신 분 계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아니 밥도 먹어야죠 어떻게 기도만 해요 잠도 자야죠 잠도 자야죠 그렇죠 우리가 잠 안 자고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일도 해야죠 자식들도 챙겨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불가능한 명령을 주셨을까요 아 이 녀석들 좀 걸려 먹어야지 그것은 아니죠 가능한 명령이라면 그러면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어제 새벽 예배 때 제가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떡도 필요하지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요 하나님께서 의리를 창조하실 때 개나 고양이처럼 그렇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곳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고양이처럼 살 수가 없어요 개나 돼지처럼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란 존재는 떡만 있으면 사는 그러한 개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요 우리는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천사보다 고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신이었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기록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의 몸뚱이는 떡이 필요하지만은 우리의 몸뚱이는 밥이 필요하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으로 필요해요 그래야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에요 여러분들 숨 한번 깊이 한번 들여 마셔보세요 그리고 멈추세요 한 10분만 하겠습니다 쉬세요 10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으세요 우리가 몸의 호흡을 멈추면 내 몸뚱이가 죽는 것처럼 영혼의 호흡이 멈추면 기도가 멈추면 영적으로 여러분이 죽어요 성경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면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금 여기 살아계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이곳에 계시고요 여러분의 안에 계셨어요 내가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숨 쉬시고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숨 쉬며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열려있는 호흡의 통로가 기도의 통로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잘 때도 숨 쉬시죠 그렇죠? 잠잘 때도 숨 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에요 잠잘 때도요 밥 먹을 때에도요 일할 때에도요 언제든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내 영혼이 살아있어서요 하나님을 향하여 숨 쉬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숨 쉬는 그분의 생명의 능력이 나에게 기도의 통로로요 통로로 공급되는 이 삶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의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통하여 깊이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이네요 1992년 3월에 3월 어느 날 저희가 이렇게 저희의 모든 짐을 캘리포니아로요 지금 실리콘밸리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산호세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불심을 받아서 이제 학업을 잠시 중단하고 떠날 때 제 아내가 저기 앉아있는데요 저희 내외랑 큰아들이 그때 만 5살이었어요 그 아이를 조그만 차에 태우고 같이 대륙을 행단하여 이제 목해지로 향을 갈 때 그때 저희가 출발을 어디서 한 줄 아세요?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바로 교회 앞에 길 교회 앞에서 기도하고 출발했어요 만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당시 제 아내의 나이가 29이었고요 저는 36이었어요 지금 제 나이가 얼마인지 아시겠죠? 30년이 지났으니까 66세예요 제가 1년 전에 65세 때 제가 은퇴를 하고요 지금은 한국에 가서 하나님 말씀 여전히 목해에도 이상하지 않고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저희는 이제 오늘 저녁 때 다시 산호세로 돌아가서 또 수요일 날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셔서 한국으로 가는데 빌라델피아는 아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 허락하시면 30년 후에 제가 66세니까 96세 여러분들 대부분 다 하늘나라 가실 텐데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손목사님이 96세 돌아오신다고 하는데 그 30년 후에 필라연합교회를 여러분들 바라보셔야 돼요 젊은 세대가 지금 없어요 어쨌든요 저희가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 부르셔서 산호세로 갔는데요 저는 철부지 목사였어요 제가 겸손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목해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냥 웨이스드민스터에서 이제 학위 받고 한국에 가서 이제 교수하려고 그렇게 준비하다가 갑자기 목해지에 갔는데요 설교가 뭔지 잘 몰랐습니다 목해가 뭔지 잘 몰랐어요 학문으로는 배웠지만은 교회가 뭔지 잘 몰랐어요 그러한 철부지 목사인 절을 하나님께서 한 가지 훈련을 시키셨는데 바로 기도 훈련이에요 기도하게 하셨어요 늘 저희 어머님의 기도의 그늘 가운데 살아왔는데요 제가 이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 잘 알았지만은 기도하는 것이 너무 지루했어요 기도가 힘들었어요 기도 길게 하는 것이 시간 낭비였어요 아니 할 일이 그렇죠 목해 하면은 정말 일이 너무 많아요 일이 너무 많아요 특히 단일 목해 하면 일이 너무 많아요 집안에 서너 식구 사는 것도 일이 많은데요 가족들이 많으니까 뭐 가지 나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날 없다고 끊임없이 설교 준비해야죠 신방해야죠 가정에 문제들 생기죠 문제 해결해야죠 당회에 모여야죠 무슨 부서 모임해야죠 여기저기에서 몸이 둘 셋 열이 있어도 모자랄 만큼 그렇게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기도하라고요 자꾸 기도의 자리에 꿀을 앉히셨어요 제가 하나님께 참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는 못해서요 기도의 자리에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보통 이제 8시까지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죠 새벽에 나왔다가 밤에 들어갔는데 증인이 저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인이시고요 잠이 모자라요 그래서요 자벽 예배 인도하고 자리에 앉아서요 참 많이 졸았어요 참 많이 졸았습니다 솔직한 얘기 어느 날 계속 시간 보면서 하죠 왜 이렇게 두 시간이 안 나나 왜 여덟 시간이 이렇게 안 되나 10분 있다 또 보고 참 이렇게 지루한 기도를 아니 이 시간에 설교 준비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 교회에 일하면 신나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또 보면 10분 지났고 좀 길게 했다 싶어서 또 보면 15분 지났고 정말 하나님 저 보면서 야 저 녀석 저거 기도를 저렇게 아마 그렇게 많이 하셨을까요 어느 날 근데요 드디어 딱 보니까 8시가 넘었더라고요 8시가 왜냐면요 제가 졸지 않고 푹 자버렸어요 근데 기분이 그렇게 졸 수가 없더라고요 8시 넘었잖아요 이제 자유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 훈련 시키셨어요 저는 실은요 어려서부터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말을 처음 배웠을 때 처음 저에게 가르치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어머님께서 그렇게 하셨지만 전 기도가 뭔지 몰랐어요 실제로 목사가 되었어요 단임 목사가 되었어요 단임 목회를 하며 설교를 하면서도 사실은 기도가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자꾸 시키시니까요 계속 그냥 앉아서 그냥 뭐 하나님 어쨌든 제가 기도의 자리는 앉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졸고 하는 건 뭐 그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뭐 앉아 있으라고 하시니까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그러면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가는데요 저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요 갑자기요 높고 높으신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그쵸 그쵸 한 분이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넓은 바다를 창조하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벌어지만도 못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 정말 하찮은 죄인에 불과한 나의 기도를 그 높고 높으신 분이 들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신비로운지요 얼마나 소중한지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그분이 나의 기도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마음의 감격이 됐는지 아 그렇군요 기도가 이런 것이군요 이런 것이군요 저희 내외에게는 아들만 드립니다 딸 없고 아들만 있는 분들에게 좀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달들은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아들과 다르더라고요 달들은 부모에게 특히 엄마에게 전화를 잘해요 수시로 전화해요 대학 가서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야 전화를 뭐 그냥 전화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늘 매일 전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 두 아들은요 뭐 다른 아들들은 다 비슷할 것 같아요 도통 전화를 안 해요 그냥 우리 야 뭐 무소식 이소식이라고 생각하고 지내지만은 근데 제 아내는 좀 틀려요 아이들이 전화를 기다리더라고요 아이들 걱정이 돼요 전화가 안 오면 너무 아들들의 전화를 기다리니까 제가 보답 못해가지고 사실은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버스톤에 있는 아들에게요 신학을 골든 커널 신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아들에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야 엄마가 너 전화 기다려 전화 좀 해라 엄마한테 제가 옆구리를 좀 찔렀죠 그런데 어느 날 집에 가니까 제 아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대가 전화했어요 그대가 전화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전화를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기도 드리면 하나님께서 너무 반가워하세요 즐거워하세요 사랑하시는 크기만큼이요 제 아내가 아들을 향하는 사랑이 크니까 늘 이렇게 대화하고 싶어하고 아들의 소식을 좀 듣고 싶어하고 아들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사랑의 크기만큼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반가워하세요 그 사실을 제가 깨닫고 나니까요 제가 이제 새벽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기다리시다는 사실이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꽉 부딪혀오니까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드시니 나 같은 미물에 불과한 정말 나 같은 합산 존재에 불과한 나의 기도를 그 전능하신 우주의 창조자이신 그 역사의 주제이신 영광의 하나님 그 높으신 만왕의 왕께서 내 기도를 기다리는 사실이 내 마음을 깨달아지니까요 기도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와 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후에 찬송 364장 드리겠지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즐겁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들으시는 분이세요 들으신 분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종교의 여러 신들 돌 깎고 나무 깎아서 금박이 펴난 그러한 신들은 사람들이 만든 죽은 신들이었어요 귀가에서 듣지 못하지만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지어주신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귀를 지어주신 들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부르셔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분이세요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분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교회가 삽니다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살고 기도하면 자식들이 살아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듣고 응답하게 더 말씀하시는데 왜 기도들 안 하세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분 반가워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 훈련을 받고요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를 즐겁게 하고요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그와 간에 제 목회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제가 목회했거든요 제가 목회했어요 제가 목회했어요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됐어요 당회를 소집해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낑낑대고요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하세요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요 저는 잠을 푹 잡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요 그분이 교회 그분의 교회고요 그분이 그분의 아들의 피로 사신 그분의 교회인데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왜 내가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애를 쓰고 낑낑대야 되나요 그분이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목회가 너무 편해졌어요 제가 선미던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증인이십니다 목회가 너무 행복했어요 설교가 너무 쉬워졌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보통 책에 보니까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하는 시간들이 쭉 적어놨더라고요 보통 3일 준비하기도 하시고 이틀 준비하기도 하시고 10시간 준비하기도 하시고 참 야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증인이시니까요 제 아내가 또 증인이고요 전 설교 준비를 보통 기도하만은 주세요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말씀하신 분입니다 본문 주시고요 어떻게 전하라고요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사실 제가 다른 설교 본문을 잡아놓고 있었는데 기도하니까 이 말씀 전하라고 하셔서 저는 저 하나님 말씀하시면 저는 복종하는 거죠 주세요 어떻게 전할지 저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저의 지성과 저의 생각으로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으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딱 두 가지로 설교를 준비합니다 하나는 기도해요 다른 하나는 성경이에요 두 가지만요 저도 전에는요 목회 초기 한 10년 동안은요 설교하는데 본문 정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야 다음 주일에는 어디 설교해야 되나 기도하면서도요 기도하면서도 내가 본문을 찾아요 그리고 내가 설교를 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도요 사실 내가 써요 그래서 주석책 뒤지고 뭐 여러 책들 뒤지고 뭐 심지어는 남의 설교집까지 뒤지면서 아 이분은 이 본문으로 이렇게 설교를 했나 어떻게 했나 그렇게 낑낑대면서요 그런데 저를 기도를 훈련시키신 후에는 장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교수 22장 끝절까지 전부 설교 본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가장 잘 아시거든요 우리 연합교회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교회를 잘 아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교회에요 그분이 주인이세요 그분의 백성들이에요 그분이 원하시는 그런 말씀 제가 전할 말씀이죠 제가 전하기 원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바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라는 것 숙제를 내어드립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때는 항상 숙제를 내드려요 제가 내드린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시는 숙제에요 여러분 설류를 왜 들으시나요 감동받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심지어는 은혜 받기 위해서요 그건 두 번째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 얘기가 나와있나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복정하게 해서 듣는 겁니다 어느 날 성도님들이 싫어해요 복정을 싫어해요 싫어해요 부모에게 순정한 것도 싫어해요 어떤 국가의 명령에도 싫어합니다 그래도 좋지만요 물론 그것도 나쁜 거지만은 어쨌든요 딱 한 번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정해야 돼요 아니면 죽습니다 사는 길은 그분의 말씀에 복정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요 돌격 앞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청탄이 빗발쳐도 나가야 사는 겁니다 앉아있으면 다 죽어요 숙제 숙제입니다 두 가지 숙제인데요 하나는 개인적으로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교회가 함께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세요 먼저 기도하기를 게을리였던 죄 회개하시고요 회개하세요 그건 죄입니다 삼을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절 범하지 않겠다고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게을리하는 것은 죄예요 회개하시고요 여러분 기도 계속 하고 계시죠 어제 새벽 예배 끝나고도 늦게까지 기도하시는 성도인들이 계셨습니다 이 교회가 이 교회가 이만큼 그래도 살아있는 것은 이분들의 기도입니다 봉사하신 분들 여러 가지 부서 맡으셔가지고 책임지고 열심히 섬기신 분들 다 귀한 것입니다 다 그렇게 계속하세요 그렇지만은 기도가 기도가 없으면 이 교회는 그대로 무너집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개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몸이 숨을 멈추면 내 몸이 죽는 것처럼 내가 기도를 멈추면 영혼의 호흡이 멈추면 내 영혼이 죽는 교회의 기도가 멈추면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버려요 교회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기도의 통로가 호흡의 통로가 계속 뻥 뚫려 있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집에서 기도하시고요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래서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요 기도의 자리를 정하세요 이 시간에 있다가 좀 이브 예배 때는 결단의 기도 시간을 좀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정하세요 그래서 지금 앉으신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정하셔도 좋고요 어디지는 좋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실 때 들렸다가 그 기도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고 가세요 제게 그것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섬기던 교회는 제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 새벽 예배 때 그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끝나면 거기서 기도하세요 개인적으로 또 거기에 누가 앉으셨으면 다른 곳에 앉아있다가 그분이 가시면 다시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집에 집에 기도의 방석을 만드세요 방석으로 해주셨습니다 담요 같은 걸 두세 번 접어가지고 그걸 만드셔도 좋아요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기도하는 데 너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바로 그 기도의 자리에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영혼의 호흡을 하는 하나님께 스시간에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읽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이 말씀을 하루를 열어가는 기도로 하루를 진행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의 방석 만들고 기도하는 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셔야 돼요 그러면 삽니다 두 번째는요 합심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약속에 말씀하시겠어요 예수님 믿는 두세 사람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면 두세 사람 이상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요 당회가 중심이 돼서 하세요 정빙의원에 함께 모여서 함께 하세요 장도님들 함께 모여서 함께 하세요 은퇴하신 장도님들 함께 하세요 우리 권사님들 함께 하세요 성도님들 함께 하세요 기도의 불씨를 꺼뜨리지 말고요 계속 더 활활 타오르게 하면요 다음 세대가 살아날 겁니다 교회가 살아날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어제도 잠깐 저에게 그런 말씀하신 장도님이 계신데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되면 교회는 분열됩니다 반드시 아무리 좋은 의견을 가지고요 아무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의 머리가 되면요 내가 예수님이 머리이신데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 의견대로 이렇게 해야 우리 연합계가 살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여러분들 하셔서 아무리 좋은 의견을 하셔도 그 의견으로는 교회가 살 수 없어요 교회가 분열될 뿐입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부활하셔서 지금 여기 살아계신 분입니다 이 교회를 통치하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이 너무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형식적인 그냥 그렇게 그거는 그냥 그렇게 그냥 단어고 그냥 문자적인 그런 말이고 형식이고 실제로 교회는 당회가 움직이지 단임 목사가 움직이지 그렇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영적으로 쇠퇴해 가는지 아니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구하면 무엇인지 구하라고요 내가 이루리라고요 말씀하신 분입니다 살아계신 분이에요 내가 너희 기도를 듣고 내가 이 교회를 살리겠다고요 내가 이 교회를 통치하겠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한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이제 단임 목사님을 모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고요 제가 이제 오늘 떠나면 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돌아와야 할 이유도 없고요 필요도 없고요 지금 하나님 주신 말씀은 제가 분명하게 전해드리고 갑니다 여러분은 선택이 희로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것인지 불복종할 것인지 하나님의 명령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모여서 기도하세요 박 목사님이 기도해 인도에 가실 거고 장노님들이 함께 인도에 가실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연합교회가 살 것입니다 불복종하면 계속 망할 거예요 아마 제가 30년 뒤에 저도 하늘나라 가 있을 수 있겠죠 30년 뒤에 지금 젊으신 분들 가운데 몇 분만 노인분들로 덩그러니 미국의 수많은 교회들이에요 정말 수많은 교회들이에요 동부, 중부, 서부 할 것 없이 수많은 교회들이에요 노인분들 그저 열매분 앉아서 예배당 지키며 겨우 명맥만 유지해가는 그나마 그분들 돌아가시면 모든 교회 재산들 다 팔아버리고 하는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빌라 연합교회 여러분의 교회가 그렇게 안 되리라는 것을 누가 보장하세요 선택이 길어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피아노 반주해 주실까요 오늘 두 가지 숙제입니다 여러분들 눈 감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손원배 목사의 숙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교회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내 가정이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우리 자녀 세대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갈림길에서요 복정을 선택하시기 바래요 믿음으로요 정말 될까 하나님은 하세요 우리는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살리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세대를 살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영적 생명을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실 거예요 기도하면요 여러분들 첫 번째 숙제 개인적인 기도의 결단이에요 교회의 기도의 자리를 지금 하나님 내가 이 자리를 저 자리를 내가 그래서 퇴근할 때 와서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내가 수시로 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그 자리에 내가 와서 기도하는 것을 기다리신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나 같은 미물 같은 존재 기도도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신비하냐 얼마나 신비한 놀라운 일인지 그런데 하나님 들으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자식의 전화를 기다리는 엄마들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신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정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집에 기도 방송 만들어서 내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의 기도예요 두 번째는 합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같이 모여서 회의하시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무너지면 어떤 그런 회의의 결과도 결코 이 교회를 살릴 수 없어요 어떤 좋은 목사님이 후임으로 오셔도 이 교회를 살릴 수 없어요 그렇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리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이미 계획하고 있고 너희에게 보여주리라고요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합치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목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숙제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린 결단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여러분의 하늘아버지세요 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던 분들 더 깊이 더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모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 1분 정도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